토요타 수소차 미라이 국내 최초 공개, 친환경 강조 토요타는 오는 1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2016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From Smart Hybrid to Smart Future를 주제로 수소연료전지차 미라이,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토요타 아이로드를 비롯 4세대 프리우스, RAV4 하이브리드 등 총 8종의 친환경 모델을 전시하며 스마트 솔루션 알리기에 나선다고 이일 밝혔다. 우선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 최초로 공개되는 토요타의 수소연료전지차 미라이다. 2014년 세단 타입의 수소연료전지차로 첫 출시된 미라이는 일본어로 미래라는 뜻을 지녔다. 미라이는 미래의 유력한 에너지인 수소를 공개 중의 산소와의 화학 반응을 통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며 뛰어난 친환경성은 물론 편리성이나 달리는 즐거움도 함께 갖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개막을 알리는 자동차이다. 연료전지 기술과 하이브리드 기술이 융합된 토요타 퓨어셀 시스템을 채용해 내연기관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주행 시에는 CO2나 환경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단지 물만 배출하는 뛰어난 친환경성과 약 3분 정도의 수소 충전으로 약 650km를 주행하는 가솔린차와 동등한 편리성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토요타 미라이 2016 부산 모터쇼 미라이는 현재 이번 미국, 유럽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호평에 따라 연간 약 700대의 생산 계획을 2016년에는 2000대, 2017년에는 3000대로 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의 소형 전기차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이번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은 미라이와 함께 한국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토요타의 미래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토요타 아이로드 타 토요타가 2013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컨셉트카로 선보인 토요타 아이로드는 이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며 도시 내의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초소형 3년 전기차다. 콤팩트하고 상쾌한 모빌리티를 테마로 오토바이 수준의 편리성과 새로운 승차감에 의한 즐거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에서의 정체나 주차 공간에 의한 교통 문제를 비롯 저탄소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재반 과제의 해결 등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도록 개발됐다. 사진 토요타 아이로드 콤팩트한 보디로 다루기 쉽고 주차 공간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스스로 차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액티블인 신기술을 채용, 주행에 일제감을 실감할 수 있다. 지붕과 돌을 갖추어 계절과 기후에 상관없이 목적지까지 쾌적한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 토요타는 토요타 아이로드의 본격적인 실용화를 위해 일본 도쿄와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각각 오픈 로드 프로젝트와 EV 쉐어링 프로젝트와 같은 실중 시험을 진행하는 등 토요타 아이로드 실용화를 위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이 밖에 국제자동차 연맹 세계 내구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바 있는 천마력 4륜구동 레이싱 하이브리드 TS040 파이브로드를 전시해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강렬한 아우라를 자랑한다. 한국 토요타 요시다 아키 히사 사장은 이날 한국어로 진행된 프레스 브리핑에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그리고 향후 100년을 통하는 기술이라는 확신으로 도전하여 성공했으며 하이브리드카는 보급해야만 지구 환경에 공환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를 향한 토요타가 제시하는 답이라고 밝혀 현지에서의 하이브리드카의 보급 확대는 물론 미라이, 토요타 아이로드 등에도 기관 기술로 사용된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 토요타 아이로드 이번 부산 모토쇼의 토요타 부스는 토요타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컨셉으로 전시 부스를 토요타 스마트 하이브로드 존과 토요타 스마트 퓨처 존으로 구분했다. 토요타 스마트 하이브로드 존에서는 토요타가 올해 출시한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유 RAV4 하이브로드를 비롯 캠니 하이브리드와 프리우스 V 등 뛰어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보평받고 있는 토요타 스마트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전시되며 토요타 스마트 퓨처 존에는 미라이 토요타 아이로드와 TS040 하이브로드의 미래 모빌리티의 전시와 함께 실제 주행 상황에서의 토요타의 첨단 안전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토요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이밖에 모터쇼 기간 중 토요타 부스를 방문객을 대상으로 스마트 VR 익스페리언스 촌 부스 관람 스탬프 랠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됐다.